자!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끼미님하고 장부모님과 함께 제가 악성외래종을 퇴치하러 왔는데요 오늘 잡은 개체들은 전라부스코 쪽에서 발견이 돼서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외래종 탑100 선정이 돼서 퇴치가 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잡아서 이제 좀 퇴치하고 그리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쪽에 지금 죽은 개체들이 있는데요 누군가 잡아서 지금 통발에 버려둔 것 같아요 지금 개체들이 보통 15cm까지 큰다는데 와 진짜 크게 크신 거 보이시죠? 보통 참가제 2배 크기까지도 커집니다 와 진짜 크다 너가 통발에 이제 다 넣어줘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동으로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제 통발에 넣겠습니다 오 이제 마지막 통발에 나머지 큰 거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따가 됐습니다 와 자 이제 이렇게 통발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다 이제 묶어두고선 한번 이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통발을 좀 수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또 오는데 뭐 괜찮겠죠? 여러분 이제 제가 던져놨던 통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묶어놨던 끈을 이제 오 오 오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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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들어있어 두 마리 두 마리 야 물고기 겁나왔는데요? 우와 세 마리 잡혔네 네 우와 물고기는 먼저 풀어주세요 네 제가 놔줄게요 와 저기서 담아나무네요 물고기가 없어요 오 진짜? 물고기 없이 클라키만 저는 0마리에요 제꺼야 딱 3마리 들어있고 와 제가 못 잡았으니까 제가 노동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시간 2시간 정도 사이에 지금 통발을 거뒀거든요 근데 한 6마리 정도가 나왔어요 와 보시면 지금 크기도 상당히 크죠 이제 이 개체들이 세계에서도 되게 유해종으로 해서 악성 유해종이라고 하죠 되게 위험한 그런 생물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유해종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유해종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퇴치가 될 그런 생물들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아까 세 마리 나왔던데 있죠 다시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던져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왠지 굵었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있어요 이만큼이 자 한번 옥션을 파볼까요 이게 좀 파고니까 손 넣기가 좀 느려운데요 오 쑥 들어가는데요 손이 악어 정도의 형태 물려야 좀 아프죠 손이 커서 안 들어가요 손이 커서 안 들어가요 손이 안 들어갑니다 네 손이 안 들어가요 오 난 손이 들어가야 돼 오와 임숙한데요 와 지금 팔목까지 들어가네요 와 너무 깊숙한데 잠깐만 이게 굴이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꺼내서 보여주자면 이게 일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로 있어서 손이 일자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자로 있기 때문에 손이 넣기 힘들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흙을 삽으로 퍼내거나 한 다음에 손을 넣어야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여기 한마디 있어요 얘는 그냥 올라오던 것 같은데요 여기 한마디 잠자리요 와 크다 와 크다 와 크다 그늘로 갑시다 그늘로 대충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보이시죠 안쪽에 와 확실히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야 이거 엄청 큰데 이건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지금 크기가 무슨 진짜 크다 진짜 크다 황소개로리 잡혔네요 와 이거 외래종 특집 특집각인데 저쪽에도 이제 한마리가 보이고요 저쪽 안쪽에 또 한마리가 보입니다 진짜 대박인건 이게 진짜 커요 이거 둘이 특히 얘가 엄청 큽니다 이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외국에서도 이제 외래종 악성외래종으로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이제 퇴치하느라 애먹고 있는 그런 교체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한국에서 한번 풀려가지고 애완과제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우시던 분들이 좀 귀찮으시거나 좀 키우기 힘들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방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과제 즉 이제 노멀클라키가 번신력이 엄청 강해요 생명력도 엄청 강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와 퇴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와 지금 저희가 밤사이에 또 잡힌 물량이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수가 그냥 저희가 한 20마리 잡은 것 같죠 20마리 넘죠 아 20마리 넘죠 아 20마리 넘죠 큰 친구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와 무슨 손바닥보다 덥고요 보시면 손바닥 많네요 진짜 색깔도 엄청나게 이제 짙은 갈색하고 그리고 붉은색이 좀 섞여 있는데 와 여기 보시면 아래쪽은 진짜 붉은색이죠 보통 저희 나라 가재들은 이제 좀 크기가 작죠 이거보단 대체적으로 크게 작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같이 만나게 되면 분명히 밀릴 거예요 분명히 밀리게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재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페스트 가재 페스트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생물들 각각류 가재들한테 이제 좀 치명적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봐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만은 했는데도 이만큼 나온 거보면 며칠하게 되면 진짜 엄청 나오겠죠 물량이 이게 한 저수지에서만 이제 나온 겁니다 엄청나왔죠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막 논두렁에도 구멍이 뚫리고 막 이제 다른 생물들이 또 잡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지만 퍼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가재를 퇴치하고 잡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뉴스처럼 말 그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주 가셔서 잡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퇴치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날 잡아가